안녕하세요 교육마술사 박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교육마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냥 마술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마술이란 단어 앞에 교육이 왜 붙어있을까요? 마술을 알려주기 때문일까요? 마술로 교육을 하는 걸까요? 저는 교육을 마술처럼 누구나 신기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마술이라고 말씀드려도 지금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저한테 기대하는 건 뭔가 신경을 보여줘봐라 이런 표정이시거든요 어떻게 마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 마술은 유연성입니다 생각이 유연하거나 아니면 몸이 유연하거나 하나만 유연하시면 여러분도 마술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유연하신가요? 생각만 유연하신가요? 몸은 안 유연하세요? 그럼 테스트를 잠깐 한번 해드릴까요? 손자 한번 푸시고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왼손 한번 쭉 펴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마술사가 될 수 있나요? 테스트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3시 방향 돌려보세요 이거 되시나요? 네 1단계 통과합니다 6시 방향 돌려보세요 이것만 나이와 상관없으니까요 5시가 아니고 6시요 그런데 팔을 구부리면 스트레칭이 아니니까 팔을 쭉 펴셔야 돼요 아니요 지금 팔을 구부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쭉 펴세요 쭉쭉 그렇죠 이 상태를 9시 정도 돼야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거죠 9시 정도 돌려줘야 이제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요 12시를 돌리면 다시 6시를 돌려주면 몸이 유연해지는 안 되세요? 안 되시나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집중시키려면 이 정도는 보여드려야 저를 집중하시기 때문에 제가 집중하는 기법으로 무대에 서기 전에 이런 걸 통해서 집중을 받으면 어떨까 처음 시작했던 마술인데요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지금 표정이 어떻게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래서 벌써 궁금해하거나 뭔가 밝혀내고 싶어 한 번 더 해드릴까요? 한 번 더 자, 왼손필요 한 번 해봅니다 자, 준비 요령은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요 과감하게 시계방향으로 360도를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돌리세요 돌리세요 선배 돌리세요 조금 더요 더요 더 안 되시나요? 저는 연습을 많이 했어도 된 건데요 그럼 어떡하죠 이거를요 제가 다시 한 번 해드릴까요? 근데 사실 이게 몸에 무리가 가서요 하루에 한 번 밖에 안 되고 제가 오른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냥 오른손 한 번 넘어가면 네? 왼손은 아침 일어나서 한 번 했어요 네 자, 이게 뭐냐면 마술은 하루에 한 번 할 때가 가장 신기하고 마술은 절대 두 번 하지 말라는 그런 규칙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사람들이 신기하거나 궁금해하거나 집중 효과는 느려지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고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한 번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화를 한 번 끝나고 주신 분이 계세요 집에 가서 가족과 하다가 자녀가 어렸는데요 진짜 되는 줄 알고 돌리다가 인대가 늘어나서 병원에까지 실려갔던 실제 싫어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잠깐 집중을 위해서 이거 마술을 잘못 쓴 게 아닐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안 알려줬더니 저런 문제점이 생기는구나 그럼 한번 알려줘볼까 생각을 했던 거죠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자, 해봅니다 자, 왼손 피자 해봅니다 자, 준비 두 번째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거고요 두 번 보고도 모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스트레칭 세시 방향 돌리세요 여기까지 되세요? 요령은 위에서 잡으세요 위에서 여섯시 방향 돌리세요 조금 더요 조금 아니요, 아니요 구부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쭉 펴야죠, 쭉 9시 방향 돌리고요 12시 방향 이해되시면 박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보여주면 두 번 보여주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게 마술인 거예요 벌써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 잠시만, 아직도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계시네요 두 번 봐도 모르겠어요 두 번 봐도 모르겠다 솔직히 두 번 봐도 모르겠다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혹시 세 번 보고도 모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하셔야 돼요 자, 왼손, 준비 세 번째 빨리 갑니다 스트레칭 세시 방향 여섯시 방향 사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은 이게 되지 않죠 저는 왜 될까요? 잽싸게 바꾸죠 그 다음에 연기를 합니다 마술은 실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언제 바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못 보셨잖아요 언제 바꿨죠? 그렇죠, 뭔가 말 시키면서 아니요, 구부리시면 안 되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쪽에 집중하게 되고요 제가 돌리는 타이밍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걸 그냥 눈속임 아니야 속임수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마술사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시나리오도 짜고요 어떻게 연기할 것이며 사람들 관심을 어떻게 끌까 심리적인 것까지 분석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단순히 눈속임으로만 치부하면 좀 막상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 배웠다 내지는 별거 아니구나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틀립니다 집에 가면 분명히 해보겠죠 이제 합니다, 가족도 뭐하러 갑니다 집에 가자고 내가 마술 배웠잖아요 봐봐, 봐봐, 되게 신기하다 돌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잠깐만 이거는 마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기왕이면 배우시더라도 제대로 배워가셔야 쓰실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술사가 되어보시는 시간입니다 동작, 표정, 말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풀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하셔야 상대방이 따라합니다 손을 풀어보세요 왼손 펴보세요 스트레칭 해주세요 3시방향 돌리세요 가족들이 막 따라합니다 6시방향 돌리세요 조금 더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따라 하셔야죠 이걸 잠깐만, 잠깐만 이쪽에 너무 당당하게 이런 분위기 있어요 돌리다가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손으로 해야죠 이 손으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돌리던 손으로 아니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계속 이 손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해, 준비해 쉽지가 않아요 다시 갑니다 왼손 펴보세요 스트레칭 해주세요 3시방향 돌리세요 6시방향 돌리세요 6시방향 돌리세요 아니요 구분이시는 게 아니고요 이걸 쭉 펴야죠 이때 바꿉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부터 연기 들어갑니다 이걸 쉽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돼요? 인상 쓰면서 힘들게 9시방향을 돌려야 사람들이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12시방향 손 떨면서 우리 가족들 눈이 동그래져요 다시 6시방향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요 괜찮냐고 막 물어보고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궁금하게 여기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걸 강연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시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까지만 해도 알려달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끝나고 나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역시 마술은 속임수야 속았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농담처럼 하신 걸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가 됐습니다 아 그럼 내가 마술을 잘못 표현해줬나? 알려주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됐고요 알려주고 나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술을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무대에 서서 뭔가 강연이나 이런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말점이 좋거나 잘하는 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거로 시작할까 할 때 잡았던 게 제가 마술이라는 아이템이었거든요 마술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받아놓고 이걸로 내 강의를 하거나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처럼 이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고민했습니다 그럼 속임수가 아니면서 알려줘도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위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그런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뭘 꺼내겠습니다 뭘 꺼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요? 뭘 꺼내면 좋아하죠? 그렇죠 이런 걸 꺼내야 좋아합니다 네 물론 어린이들은 비둘기 얘기할 수 있지만 성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만원짜리가 좋으세요? 만원보다 큰 돈이 좋으세요? 만원보다 큰 돈이 얼마죠? 큰 만원이죠 만원보다 큰 돈은 큰 만원입니다 네 큰 만원보다 더 큰 돈이 얼마죠? 더 큰 만원 자 이 정도를 보여주니까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자 역시 마술처럼 보이지만 마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종이접기를 하나 해본 것뿐인데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면 아 이 정도라면 그러면 위험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알려주지 않아도 다 따라하시더라고요 벌써 접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아 피는 것만 기억하면 내가 해보다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드릴까요? 한 번 더 해드릴게 원하면 저는 해드리거든요 자 한 번 제가 더 해드릴 주머니에 종이가 있네요 자 저는 원래 교사라는 꿈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알려주는 직업이 저한테 맞지 않을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뭘 배울까 고민하다 마술이라는 아이템을 찾은 거예요 마술에 빠져서 마술사는 분명히 되었죠 근데 저는 교사가 되고 싶은 걸 분명히 갖고 있었거든요 마술사, 교사 내 꿈인데 둘 다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제 직업은 교육마술사 박근영입니다 자 한 번 두 번 강의를 하면서 지금처럼 제 강의에도 조금씩 새로운 게 추가되게 되고요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서 아 이거는 살려야겠다 아 이거는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마술을 시작했지만 제가 이걸 보여드렸더니 그 다음에는 관객분들이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직접 만들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자기소개를 막 해주시고요 이걸로 저한테 강의 재밌었다고 표현도 해주시고요 아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하나로 이렇게 연구해드렸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는 데서 아 분명히 시작은 마술이었지만 끝날 때 마술이 아닌 게 끝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고요 집중할 때 마술이 도움이 됐지만 교육으로 끝난다면 어 이거 새로운 뭔가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했죠 속임수가 아니면서 정말 신기한 게 없을까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도움이 되고요 알려주기 전까지 너무 신기하고 이런 게 없을까라는 거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누구나 1년 중에 가장 기다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언제가 기다려지시나요? 생일이요 생일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생일 그 다음에 기념일 여러 가지 그럼 뭐 쉬는 날 이런 날이 기다려지죠 자 생일을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생일로 마술을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본 거죠 자 앞에 계시면 여쭤볼게요 혹시 올해 생일이 몇 월 며칠이신가요? 7월 27일 7월 27일 올해 일요일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제가 갑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지? 뭐지? 이렇게 하죠 찾아볼까요? 안 찾아볼까요? 찾아 봐야겠죠 맞다면요 어떻게 알았지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올해 내 생일이 무슨 일인지 안다 자기 생일 아시는 분이요 올해 달력에 찾아보신 분 혹시 앞에 계신 분 생일이 몇 월 며칠이세요? 10월 12일이세요? 올해 일요일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갑니다 저는요 그러면 이제 놀라실 거라는 거죠 아 못 믿으시면 한 번 더 맞춰볼까요? 네 저쪽에 계신 분 생일이 몇 월 며칠이세요? 10월 5일이세요? 그날 일요일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냐고 궁금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세요 제가 달력을 외웠습니다 간단합니다 달력만 외우시면 돼요 1년 365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만 외워보면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력을 어떻게 외워하시는데요 365일 많다만 많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영어 단어 365개 이상 외우고 다니지 않으시나요? 그 정도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달력도 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번 저는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것 뿐이에요 시간이 얼마 걸리든 한 번 해보자라는 거였죠 근데 하고 나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아주 짧게 금방 끝났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12개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화면 올려주시고요 25513-614-0250 같이 한 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5513-614-0250 숫자가 왜 12개일까요? 그렇죠 1월부터 12월 12달을 대입표로 만들어 본 것 뿐입니다 달력을 통째로 외우긴 어렵지만 12달 정도는 누구나 금방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거고요 1월은 2, 2월은 5, 3월도 5 이런 식으로 대입표를 만들었어요 쭉쭉쭉 해서 11월은 5, 12월은 0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누굴 만나실 때 이것만 머릿속에 있고 계시면 바로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상대방이 8월인데 하면 4를 떠올리시고요 12월인데 하면 0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 번 해볼까요?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네? 저 10월 3일인데 왜요? 이런 반응이 보이겠죠 선물 줄 줄 알고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10월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2, 10월 3일이라고 했잖아요 10월 3일 더하면 오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요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덧셋만 가지고도 요일을 맞출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다른 거 해볼까요? 옆에 계시면 생일이 언제세요? 물어봤더니 저 5월 1일인데요 5월 3일입니다 5월 1일인데요 더하면 얼마? 무슨 요일? 되시잖아요 금방 하실 수 있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하세요? 놀라는지 나는 간단하다는 거죠 저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생일이 언제쯤 물어봤더니 저는 8월 6일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월 6일인데요 8월 머릿속에 6일인데요 이제 숫자 커니가 당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놀라면 안 됩니다 숫자 커져도 당황하지 말고 4 더하기 6은 10이죠 10 달력은 칠진법입니다 어차피 일주일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얼마 남아요? 무슨 요일?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만 하시면 앞으로 누굴 만나도 생일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좀 친해진다면서 생일 한번 맞춰보실까요?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생일 언제세요? 물어보세요 일단 보면서 몇 월에 몇 칠 덧셈 하시고 칠로 나누고 나머지만 계산하시면 누구나 지금처럼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가능하겠다 하시는 분은 박수 한 번 있으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실은 알기 전에 신기했지만 알려드리니까 분명히 별거 아니구나 내지는 와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궁금해하는 거라면 저는 이런 마술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술도 아닌 거니까요 근데 마술로 신기하게 포장해서 드리면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일명 수학마술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아 이런 건 나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닫아보시니까 누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 가족, 친구 막 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이렇게 나만 좋아할 게 아니라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기법이라면 많이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가 하나하나 물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저만의 직업, 교육마스타라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세 가지 기법 정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자리에 가시면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막 보여주고 싶으실 거예요 첫 번째 뭐 해드렸죠? 네 이것도 이제 막 돌아갑니다 두 번째 뭐 해드렸죠? 그렇죠 이거는 종이접기를 한번 따라해보시면 나만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뭐 해드렸죠? 좋습니다 자 마무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했던 거니까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제 직업은 M자가 들어가는 직업입니다 제 직업은 무슨 직업이죠? 그냥 M이 아니라 앞에 E자가 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에듀메지 교육마술사 박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